경북 산림자원개발원은 산나물에 대한 특성과 재배기술 등에 대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교육은 산채류의 특성과 재배기술, 가공기술, 발효, 재배 성공 사례 등을 안동시 도산면 경북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설명 듣고 영주시 봉연면 두메산골 산나물 재배지도 견학합니다. 교육대상은 임업인과 귀농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